광안대 홍천에 왔어요 풍경이 멋지죠 앞에는 눈도 있고 이런식으로 시골집이 앞에 이런식으로 있네 뒤쪽은 산이죠 시원해요 되게 밤에는 춥겠는데 이렇게 시골집이 있네 이 시골집이 진짜 색깔이 확 티네 잔디밭이 있네 집이 예쁘죠 그래도 괜찮네 이 사이로는 그런 풍경을 그대로 보는거고 이런집이 디귿자형인데 가격은 30평인데 풍경이 좋아가지고 2억이라는데요 시골집은 여름 가을 가을이 예뻐 겨울 되면 좀 황량할 수가 있어요 도시사람은 시골집으로 겨울에 사는게 나아 그래야지 여름 가을에 아주 행복할 수가 있어요